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한 30년 정도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했던 마이클 디버라는 사람이 쓴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 우리나라 책 제목입니다. 부재는 레이건과 함께한 30년이라는 그런 부재가 붙은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마는 요즘에 나라 상황도 좀 칙칙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낙관주의라는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마이클 디버는 미국 공화당의 평당으로 있던 1967년에 레이건의 주지사 선거 참모로 발탁된 뒤에 1987년까지 그림자처럼 레이건의 겟을 따르면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가까운 글에 있었던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이 미래에 대한 회의와 혼돈을 겪고 있던 시기에 로날드 레이건은 그 자신과 미국에 대해서 놀랄만한 확신을 가지고 전국적인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레이건의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졌던 생각과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 또 책은 계속됩니다. 레이건은 햄릿도 아니었으며 고뇌에 차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로날드 레이건은 자신의 기초를 이루는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으며 늘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의심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더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확신을 남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기능력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는 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북소리를 철저히 따르면서 성장했습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는 의지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자신의 내면의 북소리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날드 레이건은 그가 종사했던 모든 분야에서 놀랄만한 자제심을 발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술을 마셔왔으나 한 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에 30년간 보필했던 분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힌 연설이었지만 처음 그의 연설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항상 새롭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밤이면 밤마다 비슷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원기의 소유자였고 50살이나 어린 사람들보다 더 강도 높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독서, 낮잠 또는 해변에서 즐기기 위해 휴가를 가고 싶어 하지만 레이건에게 휴가는 하루 종일 승마를 하거나 담장을 고치거나 근육이 땡기고 손에 물집이 생길 때까지 장작을 패는 일이었습니다. 로날드 레이건은 8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고달픈 일을 해냈고 세계를 종행무진으로 다녔으며 암살자의 총탄과 심각한 승마사고, 암, 뇌수술 등에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70세가 넘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은 항상 자신의 반대자들을 그의 품 안으로 끌어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여론조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대다수가 그의 생각에 반대한다는 통계적 수치를 보여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그의 단순한 신념은 때때로 저를 대단히 흥분시켰습니다. 나는 레이건이 어디 출신이고, 레이건 같은 사람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든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가 믿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정치적 견해는 대공황 때의 극심한 가난과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신념이 바뀌었을 때 그는 지지자들을 푹 빠져들게 하는 대단한 영향을 지닌 매혹적인 연설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우상이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힘있는 목소리와 희망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절망해서 빠져나오게 한 것과 똑같이 로날드 레이건은 그의 시대에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희망과 영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나는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게 하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나를 비롯한 그의 참모들이 아니라 레이건 자신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한 것은 레이건의 신념과 결단력 그리고 개인적 매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이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1985년쯤 톰 폴리, 딕 체네를 비롯한 여러 하원 의원들과 프랑스에 갔을 때 우리가 레이건에게 진 빛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파리에서 일정을 보낸 이후에 우리는 각기 프랑스 국회의원 한 명씩에게 할당되어 그들의 선거구에 동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끝나갈 때쯤 나는 프랑스와 의원에게 저도 질문하고 싶다고 했고 그의 동의를 받아 돌아가서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게 그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미국은 역동적이고 성장하고 번영하는 흥미로운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마도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등은 굽었고 비비꼬인 등나무 지팡이로 비태롭게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우리 마을을 구해준 미군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해 주시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시오. 나는 내가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줬던 나의 정치적 영웅인 로날드 레이건에게서도 같은 것을 느낍니다. 미국은 결코 레이건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확신을 돌려주었고 미국에 대한 믿음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미국인에게 자부심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방을 재건했고 세금을 감면했고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실업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을 다시 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 국민임을 산기시켰습니다. 그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냉전에서 이겼습니다. 미국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은 나와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게 하는 내 나름의 방식입니다. 오늘 30년간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을 모셨던 마이클 니버라는 인물이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을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 참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의지 또 지칠 줄 모르는 낙관주의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부르는 그런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세상사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봄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바라봄이라는 것이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사실 현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지칠 줄 모르는 낙관주의 그리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불어넣는 레이건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참 제 역할을 다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